파파이브 9번 홀 513미터 홀인데요. 박현경 선수 남은 거리 37미터입니다. 오늘 9번 홀 피누 위치가 굉장히 앞쪽이에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프린지에 맞아야 됩니다. 스피인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임팩트가 그만큼 좋았어요. 이제는 비행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선수는 조금 높게 뜨는 백스윈양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박현경. 유일한 선수처럼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스윙 교정도 좋지만 클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